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148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3권 59가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자, 구호 외치고 시작할까요?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자,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기억이 나시나요? If I testify about myself, my testimony is not true. 근데 there is another who testifies in my favor. His testimony about me is true. 나에 관해서 증언하는 그의 증언은 is true. 사실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궁금해요? 그가 누구냐? 자,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어집니다. You have sent to John, and he has testified to the truth. Not that I accept human testimony, but I mention it that you may be saved. 자, 거기 another witness가 누구다 하는 말이 여기 나오죠? 자, 봅시다. You have sent. 당신네들은 sent. 보냈다. To John. To John. 요한에게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됐어요? 누군가를 사람들을 보냈다. 여긴 무언가가 생략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You have sent. 당신네들은 사람들을 보냈다. 누구에게? To John. 요한에게 보냈다. And he has testified. 그랬더니, And he has testified. 그는 testified, 증언을 했다. To the truth. To the truth. To the truth. 요게 testify 그러면은, 무엇뭇에 관해서라는 말에 보통 to를 쓰죠. He has testified to the truth. 진리에 관한 증언을 하였다. He has testified to the truth. 요렇게 to가 딱 들어가면은, 잘하는 영화야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는데, 요한은 진리에 관해서 증언을 하였다. 그 사람들이 와서 요한한테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 1장 끝부분인데, Are you the Messiah? 당신이 Messiah, 메시아냐? No, I'm not. Are you Elijah? 당신이 Elia요? No, I'm not. Then, are you the prophet? 당신이 그 모세가 말씀하신 그 prophet 선지자요? 그러니까, No, I'm not. 그러니까, Why? Why then do you baptize? If you are not the Messiah, No Elijah, No the prophet. 당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또, prophet, 모세가 말씀하신 그것도 아니라면, 당신이 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I baptize with water.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But among your stands, one you do not know. 당신들 중에, 당신네들이 모르는 분이 서 있는데, He is the one who comes after me.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The straps of whose sandals? 그분의 샌들의 신발끈을, 신발끈조차, I'm not worth it on time. 내가 끌러들일 자격조차 없는, 그렇게 엄청난 분이, 오신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군데, 꼭 그 보낸 사람 말고도, 여러 얘기를,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고든, 그 사람이 내 아들이다. 뭐 그런 증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You have a sent to John, 당신이 요한에게, 당신네들이 보냈는데, And he has testified to the truth. 진리에 관해서 증언을 했지 않냐. 이거로 봐서는 그 어나더가, 어나더가 요한을 말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들지요. 그러면서, Not that, Not that 하고 나면은, 그렇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I accept human testimony.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간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인간이 하는 증언, 그 정도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But I mention it. 이게 이제, Not that, but that인데, that이 생략이 된 거예요. 꼭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다는 것이다. 이럴 때, Not that, but that. 조금 있다가, 이거를 따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that I accept human testimony. 그렇다고 내가, 요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인간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But I mention it, 내가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mention이라는 건 언급하는 거죠. mention. 뭐뭐로 멘트를 한다 그러죠. 멘트. 멘트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But I mention it, 내가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That you may be saved. You may be saved. 우리가 참 여러 번 했던 뭐가 나왔어요. That may 용법이 나왔죠. That may 그러면, So that may 해서, So가 생략된 건데, 그렇죠.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입에 붙었지, So that may 그러면, 하게끔 하려고. 하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mention it, I mention it,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요한을 언급하는 것은, You may be saved. 당신네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언급하는 거야. 그걸 언급하면, 요한의 얘기를 믿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That you may be saved. 이렇게 돼요. 이거는 뭐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잘 알죠? That may 용법. 오케이, 다시 한 번 읽어봅시다. 위에서부터. You have sent to John. 당신네들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He has testified to the truth. 그가 진리에 관해서, testified 증언을 했어요. 근데, Not that I accept human testimony, 내가 인간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But I mention it, 내가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That you may be saved. 당신네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요한의 얘기를 언급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Not that, 한번 봅시다. Not that, But that이에요, 원래. Not but 연결되는 거는 보이죠? Not but, 그러면,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인데, Not that, 그러면, Not that, A는, A라는 것이 아니고, But that B, B인 것이다. 이 앞에는 뭐가 생각되어 있냐?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A가 아니고, B다. 자, 예문을 봅시다. Not that, I don't love you. 아들 녀석이 말이에요, 뭘 사달라고, 막 그러는데, 안 사주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뭐, 요따 이 소리를 애들이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얘기가, Not that I don't love you. 내가 너를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But, I don't wanna spoil you. 네가 버르장머리 없게, 애 망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면, 미국에는 16살인가만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따거든. 운전면허 따갖고, 아빠, 차 좀 빌려주세요. 뭐, 애들하고 놀러 가게, 안 빌려줘. 그랬더니, 아빠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고, 막 울고 울었단 말이야. Not that I don't love you. 내가 너를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But, I don't wanna spoil you. 너를 spoil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네 애가 망쳐지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안 해주는 거지. 그래서, Not that, But that. 근데 이 That은, 여기 That은 생략이 잘 돼요. 그래서, Not that, But. 더 보면은, Not that I won't do it. 내가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But I'll do it later. 나중에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Not that I'm stingy. 내가 구두새가 아니고, 내가 인색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But I don't have money. 내가 돈이 없어 그러는 거야. 돈만 있으면 내가 다 사주지. Not that I'm stingy. 내가 stingy한 게 아니고, But I don't have money.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꽤 쓸만한 용법이죠. Not that I accept human testimony.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간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But I mention it. 내가 그걸 언급하는 거는, That you may be saved. 너희들이 구원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돼요. 자, 쫙쫙 궁금한 순서대로 가봅시다. You have sent, 너희들은 보냈다. To John,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And he has testified, 그는 증언을 했노라. To the truth. 진실에 대해서 증언을 했노라. Not that, 그렇다고 해서, I accept human testimony. 내가 인간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But I mention it. 내가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That you may be saved. 너희들이 구원 받게끔 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자상하게 말씀하시죠. 자, 통역해 볼까요? 너희들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다. 그러자 그는 증언했다. 진실에 관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간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But I mention it. 하게끔 하려고, 너희가 구원 받게 하려고, You may be saved. 자, listen and repeat. You have sent to John, and he has testified to the truth. Not that I accept human testimony. But I mention it. That you may be saved. 한 번 더. 자, 이 원어민의 강세를 제대로 따라하도록 연습해 보세요. You have sent to John, and he has testified to the truth. Not that I accept human testimony. But I mention it. that you may be saved. 한 번 더. You have sent to John, and he has testified to the truth.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You have sent to John, and he has testified to the truth. Not that I accept human testimony. But I mention it. That you may be saved. 한 번 더. 자, 들어볼까요? You have sent to John, and he has testified to the truth. Not that I accept human testimony. But I mention it. That you may be saved. 자, 들어볼까요? You have sent to John, and he has testified to the truth. Not that I accept human testimony. But I mention it. That you may be saved. 한 번 더. You have sent to John, and he has testified to the truth. Not that I accept human testimony. But I mention it. That you may be saved. 자, 라이팅 꼼꼼하게 하시고, 10분간 박장 맞춰 낭송하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 번 듣는 것 같고 약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들으면 하루에 7번 정도 들으면 좋지만, 깎아드릴게. 3번 정도로. 오늘 중으로 이 유튜브 강의를 3번을 불러서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앞에서 부터. 아마 내가 시킨 대로 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지만, 아마 지금은, 지금 한 5개월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꽤 영어가 될 걸. 여기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 열심히 한 분들이 영어로 나가는 성경에 관한 그 드라마를 봤는데, 거의 다 알아들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뭐 괜히 과장한 얘기 아니야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뚫려. 영어가 별거 아니라니까. 그러나 거저는 안 돼요. 거저. 어떤 분은 나한테 질문할 때, 저는 소원이 미국의 대학 졸업까지는 말하지 않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가 하는 영어를, 그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서너 달 하면 될까요? 이따의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내가 칼만 안 들었다고 그러지. 칼만 안 드는 강도야. 아니, 대학교 1, 2학년이면 한 20년 동안을, 하루 종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영어로 살면서, 학교 다니면서 한 영어인데, 그거를 서너 달 해서 그냥 따라먹겠다고? 그거는 좀 심한 얘기고. 근데, 이게 빨리하는 숏컷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야. 이거를 읽으시라고, 좋은 거를. 좋은 문장을 읽어요. 반복해서 읽어. 이게, 이게 이렇게 차오르다가, 이렇게 물통에다가, 물통에다가 물 채우는 건 똑같아. 이렇게 차오르는데, 마지막 브레임에 도달할 때까지는 물이 안 넘쳐요. 마지막 꼭대기에서 딱 거기까지 도달하면, 그때부터 넘친다니까. 이게, 이게 임계량에 도달을 해야 돼, 임계량에. 물이 100도가 되면, 끓는 것처럼, 이게 그 임계량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읽고 그것이 물거품처럼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이팅하고, 읽고, 쓰고, 읽고, 쓰고, 된다니까. 되는 관중들이 지금 댓글에 막 올라오고 있어, 벌써. 벌써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영어로 설교가 된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대요. 뭐, 웬만한 거는 우리말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해 놓으시고, 우리말 설교를 보면서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한 7, 80%는 벌써 된대요. 놀랍다고 그러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케이? 자, 열심히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If I testify about myself, my testimony is not true. There is another who testifies in my favor, and I know that his testimony about me is true. You have sent to John, and he has testified to the truth. Not that I accept human testimony, but I mention it that you may be saved. And I know that you may be saved.